2017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실시됩니다. 학원 보그마협의회와 리서치 전문기관 지앤컴 리서치 그리고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전국대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 청년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 신앙의 현주소 등을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대학생과 기독대학생을 함께 조사해 분석할 예정인 만큼 기독인의 비율과 교회 활동 상황, 선교단체 참여 비율 등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학복협 상인대표 장근성 목사는 청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바람을 파악해 선교를 위한 접촉점과 방향성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역단체들이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단체는 4월까지 설문지 작성을 마친 뒤 7월 첫째 주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 분석을 마치면 오는 10월 말 제7회 캠퍼스 사역 컨퍼런스에서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